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도발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Tigers를 이용하여 저희 own authorities, 우리나라 정부와 공수회의 통합을 통해서 그런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기iverso는 그 전국ną의 시지를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 최근 적극적으로 공수회의 도발이 또한 ICBM를 파악하는 것에 많은 유엔 정례 브리핑에서 조언을 부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그리핑에서 북한의 무거운ắn과 긴밀히 미실리 프로그램 등, 이것이 전국의sigh에 대한 위험을 위해 위험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UN에서 계속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필요한 대로 북한 정권이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화답하지 않는 와중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매우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바로 그 때문에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 치유와 화해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격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응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공동의 역내, 국제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해 기회를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활동을 숨겼지만 핵심적인 핵시설들을 유지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18일 공개한 2022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미국이 2021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속된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원자로 가동이나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북한은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 핵심 핵연료 사이클 시설들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여전히 활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외교를 탐색하면서도 제재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 북한의 잇단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개인 8명과 관련 기관 4곳을 제재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책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히고 북한이 올해 들어 최소 12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수뇌부인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정성일 등 8명과 제재 회피에 관여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 코겐, 적성국 소속 칠성 무역회사와 만수대 창작사 소속 백호무역회사 등 4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유는 유엔이 부과한 제재를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이 채택한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무부가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 등 4개 분야에 걸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인데 북한 주민들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이끌 총매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DRL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대한 활동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300만 달러로 분야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 등 4개 분야입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보고서가 발간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엄격한 국경 봉쇄와 관련 조치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이런 인권 상황의 개선과 인권에 대한 존중, 또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가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안팎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활동, 끔찍한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이끌 총매 역할, 특히 새로운 정보만을 생산하는 대신 대상 청중이 받은 정보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공유하거나 행동을 장려하도록 하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관 보고와 상호 대화에서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구실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설명하며 여성과 수감자 등에 대한 가해자 정보와 학대 사례 기록, 또 북한에 만연된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를 개선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무부 공고에 관심 있는 단체는 오는 6월 20일까지 웹사이트 www.grant.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적인 자유증진을 돕기 위해 국무부와 민간단체인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을 통해 해마다 각각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주민 통제가 코로나 국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등 북한의 자유지수가 올해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1일 발표한 202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세계 최악이라면서 지난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와 자의적 체포, 구금이 만연하며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는 이동 제한과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경 지역에서 발포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난해 미사일 시험을 제기하는 등 안보 위협을 지속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실천하지 않아 종교 활동을 한 주민들이 강제 수용소에 투옥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